쓰러진 독거노인의 방에서 기적처럼 구조된 말티즈 제롱이는 그 뒤 덩치가 비슷한 20마리의 고양이와 기묘한 동거를 하는데요 그 귀여운 일상으로 찾아갔어요 이른 아침 등장하는 제롱이 임시 보호자가 운영하는 고양이 쉼터로 향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반갑게 혹은 수줍게 맞이하는 20마리 고양이들 어째 냥이들 반응이 조금은 어색한데 하지만 3개월을 함께하며 고양이들도 제롱이와 익숙해졌어요 싸늘하다 뒤통수로 날아오는 직구준 양양펀치 하지만 양아치도 무한해지는 잔잔한 반응 착한 성격 덕에 제롱이는 고양이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와의 슬픈 이별 탓인지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는 제롱이 자세한 진단을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바들바들 떨면서도 잔지짐 한 번 없는 제롱이 평화롭게 진료를 마친 제롱이 그 결과는? 종합적으로는 아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염증 자체도 아주 심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없는 걸로 봅니다 이번에는 재활 전문가를 만난 제롱이요 제롱이의 습관과 환경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던 전문가 쌤은 의외의 진단을 내리는데요 또 사랑을 너무 듬뿍 받다 보니까 너무 지금 살이 쪄 있는 상태 그래서 음식에 대한 조절 좀 하고 내가 비만? 넘치는 사랑이 제롱이를 아프게 하다니 충격을 받은 듯한 인보정 컵 같은 거 쓰셔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고 이거만 한 75g 되네요 하루에 먹는 양을 눈에 보여드리잖아요 다들 깜짝 놀라세요 이것뿐이 안 돼요? 적은 듯 하긴 한데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위기의 숨은 간부터 현재까지 제롱이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사연 영상이 나가고 제롱이에게 무려 27분이나 입양 신청을 해주셨어요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입양자가 확정되면 그 후기 영상도 곧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게스트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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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